경기도회 제348회 정예회 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에 관한 일문일답이 이뤄졌습니다. 지역화폐와 공공의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의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회 도정 질의에서는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 시스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도내 31개 직원 중 성남과 시흥, 김포 등 세계심한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상황. 답변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 중 도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 지사는 공공병원 설립은 국가적 과제라며 공공의료원 추가 확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이거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따내는 것이 결국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는 내년까지 50곳 이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 배정 몫을 늘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회는 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지리를 이어갑니다. 경기주 TV 최창순입니다.